도끼에서 정리하시죠. 뭐 두 분이서 한 번씩 찍어서. 장작 한 번 찍으시죠. 도끼는 약하지 않아요. 제가 먼저 찍을까요? 이거 위험해요. 도끼 진짜 조심해. 헤드 무게로 헤드 무게로. 그렇죠 형님. 얘 보니까. 혈. 아우 진짜 아파. 부작을 또 제가. 다칩니다. 오우. 한 번. 오우. 한 번. 잘했어 잘했어. 아 근데 잘하면 보성이 형이 이기겠네. 예전에 한 번에 이거 끝내셨잖아요. 저기서. 아우 또 장작을 잘 펴시나 보다 형님. 아우 또 장작을 잘 펴시나 보다 형님. 아우 또 장작을 잘 펴시나 보다 형님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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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대단하다. 대단하다. 됐어. 됐어 됐어. 두 번에. 두 번에 한. 두 번에 한. 두 번에 한 덩어리. 됐어 됐어. 형님 같은 데 들어갔네. 불안해한다. 형님. 두 번에 끝냈어요. 한 번에 형님 딱. 아니 그러니까 이게. 이거하고 또 뻔치리하고는 다른 거니까. 저런 거 뭐 하러 해. 묘한 경쟁이 지금. 근데 예전에 한 번에 끝내셨어. 아 그래. 장작따로 또 다르니까. 얘가 쎈데 보니까. 형님 딱. bisschen 안 jalими 하겠는데 형님. 중간에서 내려가야 할 것 같아. 상방에 하셨네. 한 번에 하셨네. 이렇게 장작을 딱 쓰기 좋게 바로 쓸 수 있게 바로 쓸 수 있게 하셨어. 형이 대박이시다. 형님. 형님. 우리 무형의 합격. 잘했다. 워낙에 어릴 때부터 훈이 형하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